주님 너무 징그러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다른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에 대해 보여주고자 하는데 이미 많은 자들이 여기에 와있노라 지금 이런 죄들을 짓고 있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 건가요? 주님 하시는 대로 오직 순정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아프도다.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고 다른 영혼에 대해 관심조차 없단다. 말씀해서처럼 그렇게 정말 똑같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순간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건 더 많네 내 영혼 하나 지키는 것도 정말 힘든데 무슨 전도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어떤 영혼이 세상에서 투덜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딸아 예수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서는 예수피 묻은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란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하여 예수피 묻은 참된 복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내가 재름할 수 있노라 하시는 거였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피 묻은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랑하는 그대여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냉동인간처럼 심장이 빠져 있는 것처럼 마치 얼음 노부처럼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상황이 올 수 있게 될 것이란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피 묻은 참된 복음을 가진 자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새기고 새겼습니다. 참된 복음을 가진 자가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란다. 지금도 세계에서는 곳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단다. 네 예수님 우리 모두 성도가 예수의 심장을 갖고 주님의 복음 물탄복음이 아닌 주님의 피 묻은 진리의 참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